정부 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상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런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만마라는 쌀국수 가공시설이 있던 상주의 한 공장 부지. 쌀 소비를 위해 지난 2009년 건립됐지만 부실한 경영으로 2년 만에 문을 닫고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공장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보조사업 명목으로 상주시 예산 5억 원이 들어갔지만 경매 처분으로 보조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전통 장류 생산업체 청고우레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했지만 역시 보조금을 몽땅 날렸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도 않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했다가 부도 처리되면서 상주시가 후순위 채권자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주시가 1억 원 이상 농림축산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사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금 사업자가 도산 폐업하더라도 1순위 채권을 확보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 부당 사용 사례가 발견됐을 시에 사후 조치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일단 사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상주시만 보더라도 농림축산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한 해 600억 원, 전체 예산 규모의 10%에 달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줄줄 세나가는 혈세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기입니다.